유학 얘기는 들었네. 아니면 네 생각은 어떠냐? 티파니가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는 하고 싶어요. 그 대신 티파니는 데리고 갈게요. 그래. 아니, 그거는 차차 생각해보라니까. 그래, 지금 그걸 논할 때가 아니다. 아, 내 생각은 우선 결혼부터 했으면 하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아름이, 너도 좋지? 네. 춥겠다. 갈게. 네. 티파니,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안녕. 잘자. 갈게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가? 너무 행복하다. 얼른 들어가. 아,현아. 아멘. 귀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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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